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1000%의 상승을 준비하시죠. 이상로의 텐텐백업,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시장이지만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전자닉스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코스피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보이는데 한편 오늘 무더기 하한가 종목 일부가 상승 전환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힘내주길 바라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짱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낙폭가대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좀 동반되고 있고 하지만 또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급등 이후에는 또 차익 매물을 뱉어버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시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보면 SGBR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락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사실 적게는 한 50%대 많게는 70%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났었고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키움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또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춤식으로 매도를 했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모두 다 또 대주주들도 주가 조적과 연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미국 장도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단히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네,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오늘 수익을 보고 나면 위험한 거가 당연히 주식이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버리시거든요. 오늘의 대신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요행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더 명심하시면서 저희가 텐베거의 가장 원론적인 목적은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내 자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보다는 좀 더 성장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도 오늘 상승을 보였고 메타도 상승을 보였고 많은 이런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AI라든지 또는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AI랑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무의나 자동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 셀바스 AI 같은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오늘 또 T로브틱스 같은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로봇과 또 연관되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닉스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K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 우선은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전일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결국에는 악재를 선 반영했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반도체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거야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주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 주는 또 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런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했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나 SK닉스는 미래 비전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더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감산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까지에 대한 DDR4에 대한 물량을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정으로서 빠르고 신속한 전환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AI에 대한 열풍이라든지 또는 로봇에 대한 확산세 자체는 후반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덕양산업도 현재 23%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4월 5일 원픽으로 선정한 후에 수익률이 48%인데 같이 살펴볼까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 본토에 IRA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SK온 공장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모듈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실적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런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5월 달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대해보면서 덕양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2등, 3등 관련된 기업들도 전일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5월 달도 긍정적인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목할 트렌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로봇 자동화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상 로봇, 저도 로자 돌림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로봇 자동화 관련된 시대적 분위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산되면서 AI나 로봇은 필수적인 시대적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로봇이 현재 나를 대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테마성 재료라고 먼저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로봇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품들은 일본산에 대한 부분이 특허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특허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들은 해외 의존도가 95%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의 로봇이 크게 많이 매출이 나타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로얄티 같은 경우는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봇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까지에 대한 시간도 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업과에 대한 연관성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산업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부가적으로 매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은 아니다는 걸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어차피 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관련주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런 로봇 섹터군 같은 경우에 작은 섹터에 점점 커지는 단계에 놓여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더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AI도 있고 있지만 오늘은 소분류적으로 자동화 관련된 로봇 그리고 생활 편의성 로봇 이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동화라는 것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출이 함께 발생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실적적인 성장성도 우리가 함께 증명이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대기업과에 대한 연관성도 대단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뒤에 기업들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현재 대기업들은 과거 2018년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던 과정들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SM코어 같은 경우 창고 정리형 로봇이고요. 밑에 보시면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은 SK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앱, 현대위아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삼성 SDS라든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대기업과 연관이 되는 기업들이죠. 특히 최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경력직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가벼운 포스코, 변화되는 포스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포스코 DX가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이 이 사믹THK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또 매출로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뛰어나게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우리가 쿠팡의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한 실적적인 성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스타는 또 LG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성 로봇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과거 2022년도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기업들 중에 특징적인 것이 로봇청소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청소기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가 재활 로봇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T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성수동의 보포포 카페에 가면 또 T로봇틱스 로봇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생활에 대해서 좀 더 편의적인 부분 자체를 행할 수 있는 로봇들이 또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표시해놓은 기업들로 좀 더 보시면 좀 수익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일단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오류용 안에서도 조제 자동화 로봇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미약품 계열사죠? 네, 맞습니다. JVM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뭐랄까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특히 JVM 같은 경우에는 조제 자동화 로봇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국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일일이 약사 안에서 알바 하시는 분들이 약을 일일이 하나씩 토요를 해서 가루도 직접 빻아서 드렸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화 기기가 위에 프린터물로 해서 약 봉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90% 그리고 미국에서는 80%대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IRA 법안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시행이 되면서 노인 처방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 IRA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 처방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조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발주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환율의 우호적인 조건도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한 2만 3천 원 밴드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1만 7천 9백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JVM입니다. 목표가는 2만 3천 원, 손절가는 1만 7천 9백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백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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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